민주당 정부 때 안 했냐 온갖 짓을 다 했지 아마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아마 튀어나올 겁니다 전 정부에 대한 수사를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냐 당연히 해야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니까 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민주당의 수뇌부나 586 운동권 출신들이 완전히 다르죠 법을 도구로 생각하니까 법을 통치의 수단으로 생각하니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불법 비리가 있으면 민주당이고 아니고 민주당 할아버지 간에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법 앞에 평등하니까 그런 걸 두고 정치적 보복이니 그런 이야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래간만에 홈런을 하나 때린 거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을 발칵 뒤집어 놓은 윤석열의 한마디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자들은 아주 즐거울 것 같습니다 출근 시간에 이제 한 건을 할 수 있으니까 정치 보복 수사라고요?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좀 투박하긴 하지만 국민들이 보이시기에는 좀 시원한 그런 표현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통령실 출근길에 행사사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겁니다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전임 정부 관련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놓은 대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루어지고 또 좀 지나고 나면 현 정부 일도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임 정부에 대한 수사가 당연한 취지의 윤 대통령 받은 후로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문이 일고 있다 뭐가 파문입니까?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발언 말미에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자꾸 이렇게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윤석열 정부의 기획된 정치 수사다 이렇게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본인들이 아주 익숙한 것이 뭐죠? 기획된 정치 수사에 익숙하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획된 정치 수사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난 2월 달에 또 한 번 크게 파문을 일으켰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 수사를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기자가 던졌죠 해야죠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수사는 모두 시스템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초기 했던 것이 대통령의 지령을 받아 보복한 것입니까? 누가 누구를 보복합니까? 그러면 자기네 정부 때 정권 초기 한 것은 헌법원죄에 따른 것이고 다음 정부가 자기네들의 비리와 불부에 대해서 한 것은 보복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지난 2월에 해가지고 그때도 상당히 파문이 일었죠 그런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불법을 저지르는데 어떤 사람은 봐주고 어떤 사람은 봐주지 않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간에 불법 부정사건에 관여가 되면 당연히 행사사건으로 취급돼서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죠 파문이 이니까 대통령실의 고위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정부나 현정부 모두 불법 비리가 있다면 사법 시스템에 따른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과거와 같은 청와대나 정치권의 하명을 통한 청부수사나 보복수사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합법이란 틀 내에서 법 앞에 평등이란 그런 원칙 하에서 모든 것이 진행돼야 된다 이런 것이죠 뭐가 이렇게 틀린 게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58운동권들은 참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법을 바라보는 관점, 법에 대한 시각은 보통 일상생활을 열심히 살아가는 건 대다수의 시민들과는 큰 본조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에 진행되어 온 일들을 잘 이해하고 현재 민주당의 계속적인 그런 뒷다리 잡기를 이해하는 데서는 우리가 소위 민주당의 수뇌부를 구성하고 있는 586운동권들이 어떤 시각을 갖고 법을 바라보는지 어떤 시각을 갖고 국가의 공적기관을 바라보는지라는 부분들을 잘 이해하게 되면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이해도를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러분 불법 비리수사에 대한 586의 시각이 뭐냐 불법 시각에 대해서 586 시각들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씨입니다 대통령은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했던 국정농단 수사가 정치보복 수사였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박근혜 최순식 이명박 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구속시킨 본인은 정치보고의 도구로 신년도 없이 시키는 대로 칼충을 준 것입니까 그럼 이전에는 당신께서 했고 지금도 당신께서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공개선을 하신 것입니까 관련 보도를 보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 윤건영 씨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착한다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법치는 내 편 내 편이 따라 기준이 적용되는 모양입니다 이런 아주 윤건영 씨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출시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죠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정치보복을 한다는 이야기죠 윤건영 씨의 주장도 그렇고 우상호 씨의 주장도 그렇고 전 정권에 대한 일체의 모든 수사는 다 정치보복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다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상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의원 수사도 모두 다 뭐죠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다 백웅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도 바로 기획된 정치 수사다 이렇게 이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마 경기남부경찰청의 엊그제죠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분당구 백형동 아파트 개발사업 의혹 관련해서 성남시청에 수사관을 투입해서 압수수석이 들어간 것도 결국은 이제 그런 기획된 수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눈을 통해서 항상 매사를 해석하니까 여기서 이제 진중근 씨가 아주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하네요 자기들 비리 수사하는 것은 다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법 불신을 낳습니다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사법이 공정성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권과 권력의 도구나 수단 아니면 정치의 무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들을 수사하는 건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진중근 교수 자신이 586운동권 그런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또 진보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586운동권 정치인들이 어떤 시각을 갖고 법을 바라보는지 공적기관을 바라보는지 훤히 알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마지막 문단이죠 항상 586들은 사법이 국가에서의 어떤 소위 국가체제 유지를 위해서 공정성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고 정권이나 권력의 도구나 수단 정치의 무기화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586운동권들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다고 보는 것이죠 도구로 보는 겁니다 법도 도구고 통치에 의한 도구고 정치보복이라는 도구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모든 공적기관도 다 그러니까 선거도 뭡니까 통치의 도구로 보는 겁니다 선관위도 통치의 도구로 보는 거죠 대법원도 통치의 도구로 모든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이든 헌법이든 대법원이든 선관이든 감사원이든 모두 다 도구화할 수 있는 겁니다 방통이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권력의 도구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도구나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던 법도 때려 고칠 수가 있고 선거도 부정을 할 수 있고 헌법도 때려 고칠 수가 있고 대법원도 뭡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뭡니까 자기 사람을 심어 가지고 농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시각인 거죠 사람도 뭡니까 도구로 삼을 수 있는 거죠 사람도 도구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서해안에서 피격사건에 연루된 그런 억울한 죽은 공무원을 뭡니까 월북자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엄청나게 겁난 거죠 도구로 삼는 겁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모두 다 합리화할 수 있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산시장 지방선거에도 뭡니까 청와대 7개 6개 부처가 다 투입돼 가지고 부정선거를 관리하는 겁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 김기현 씨를 뭡니까 엄해하고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선거도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 뭡니까 권력 잡는 데 도움이 되면 부정선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이 아닌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들을 그냥 국민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도구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뭡니까 여론조사도 다 뭡니까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작하는 것은 전혀 양심의 가치가 안 느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진중근 교수가 정확하게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르게 5.86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사법이 공정성으로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권과 권력의 도구나 수단 아니면 정치의 무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오니까 자기를 수사하는 건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젊은 날부터 이런 훈련을 계속 받아온 사람들인 겁니다 그게 대책이 한마디로 없는 거죠 다시 부정선거를 해갖 권력을 탈취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민들이 많은 겁니다 지금 이 나라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송재훈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캐나다의 맥메스테 역사학학 교수가 5.86운동군의 정신구조를 세 가지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가 목적이 수단을 정당하는 역사적 유물론을 갖고 있는 것이고 개인은 구조의 수인이자 체제의 사물이란 집체주의적 집단주의적 결정론을 갖고 있는 것이고 모든 주장은 절대 선이나 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당파성을 갖는다 유물 변정법의 인식론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날 가졌던 그런 본인들이 가졌던 그런 신념에서 한 치도 이렇게 진행이 안 된 겁니다 키가 찬 이야기죠 여기에 우상호 씨는 1962년생이고 그다음에 윤근영 씨는 1969년생인데 아주 다른 겁니다 생각이 이렇게 그들은 그냥 한마디로 여기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냥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모든 것을 다 수단이자 도구로 합리화할 수 있는 겁니다 수단이나 도구로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선거도 부정을 치를 수 있고 뭡니까 모든 공적기관도 장기 집권을 위한 그런 도구나 수단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기 말씀드린다시피 모든 제도나 기관이나 범죄는 다 통치수단이다 통치 도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완전히 도구라고 보는 거죠 수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뭡니까 선거부정을 통해서 장기 집권이 거의 될 뻔했으니까 생각이 아찔한 거죠 지금 대한민국 산소호흡기를 일단 단 상태입니다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다른 문제보다도 선거 공정성 문제를 확립할 수가 있어야 그래야 더 이상 어려움에 우리가 봉착하지 않을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